자 그래서 근우, 소리 빅 그래서 하나, 셋, 둘, B는 I는 뭐 중에 중에 G는 뭐 중에 직 중에 합쳐서 빅 소리 빅 빅 쓰는 법 E Y 아니 I I G 근우기 뭐라고? 뭐라고? 공창 하나도 안하고 뭐했어 빨리 해 17호 왜 처음에 있는 거야? 어? 왜 처음에 있는 거야? 너 오늘 패드 몇 호 했어? 15호예요 뭐? 16호예요 뭐? 17호잖아 너 17호 다시 해 응 너 내가 책 보고 몇 호인지 내가 하라고 몇 번째 얘기해 네 번째 얘기한다 저는 하나가 뭐 뭐지? 하고 뭐지? 오케이 오케이 이제 책 보고 몇 호 할 차례인지 항상 확인하고 하지? 네 오케이 계속해서 소리 빈 빈 빈 빈 된 이유 하나 셋 하나 F는 어? 발음 좋고요 I는 뭐 중에 I, E, O I, E, O 중에 E E, N은 항상 합쳐서 빈 빈 빈 빈 빈 빈 빈 빈 F I I N 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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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술을 붙여다 떼면 돼 다음 I에 N은 F 빈 빈 빈 아이, 앤, 소리, 핀, 퀸, 일사천리, 소리 어, CH는 CH? CH는 취 되고요 여기는 CH가 아니고 SH SH가 모델들어 CH는 취 SH는 어, 선생님 다섯 번째 얘기해 줄게 선생님이 일곱 번까지 얘기해 준다고 그랬어 어, 뭐라고? 그렇지, SH는 모델들어 소리 하나 그 다음에 I는 SH는 취 되고요 I, E 어 중에 E, P는 합쳐서 소리 SHIP 오케이, 그래서 소리 SHIP 쓰는 법 S, H, I, P 그렇지, 소리 SHIP SHIP 오케이 소리 어, 이거는 음 스피킹 꼭 하면 금방 됩니다 소리 딱 생각나요 어, 스피킹 하고 있습니까? 스피킹 하세요 어? 코트 안 돼? C C C M C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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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즈 C 没有 H clip cl Thy 아주 잘 찾아sa foot cl and clip clip what what do t i i P는 뭐 중에? IE 중에? E P는? 합쳐서 CLIP 오케이 소리 CLIP 쓰는 법? C L I P 소리 CLIP 오케이 클립 계속해서 소리 L I P는 뭐 중에? IE 중에? E P는? 합쳐서 CLIP 소리 L I P 그렇지 R 아니야? L L 그래서 소리가 뭐다? LIP OK EXCELLENT 계속해서 WIN 그렇지 하나 셋 하나 W는 항상? U 그렇지 U U I는 뭐 중에? IE 중에? E N은? LIP 합쳐서 W가 U 된다고 기억해 WIN OK 소리 WIN 쓰는 법? W WI U I N 소리 WIN WIN OK 계속해서 소리 DIG 오 비디병 극복 하나 셋 둘 D는? IE 중에? IE 중에? E G는 뭐 중에? G G 중에? G 소리 DIG OK 소리 DIG D I G OK 소리 DIG FI P favour P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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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G P P P 오케이! 와 근우 이제 익숙해지니까 겁나게 빨라진네 훌륭합니다 시험도 100점 오늘 집에 가서 그동안 엄마한테 뻥으로 자랑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진짜 자랑해도 돼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